안녕하세요 우산다사입니다. 이 나사지 당구대 천이 오래 써버리니까 필량수로 되어있어요. 여기가 올록볼록합니다. 엠보싱. 올록볼록해서 공이 멈춰버립니다. 오늘 당구대 천을 갈아보겠습니다. 이걸로는 마스윙이나 이런걸 세게 공을 쳐버리니까 다 눌려서 엠보싱이 되어버리네요 오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공이 넘쳐버립니다 치킨 홈안에 더 이상은 땅대천으로 기능이 없습니다. 오리지널로 양면으로 된걸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닭과 핀을 뽑고요. 닭과 핀을 뽑고요. 닭과 핀을 뽑고요. 닭과 핀을 뽑고요. 이제 그이 나머지 나사 지체는 마무리됩니다. 이걸로 재밌게 그동안 많이 놀았는데 이제 더 큰걸로 이사하기 전에 더 큰걸로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잘 놀았습니다. 하나, 셋, 너로 핀보싱 핀보싱 오돌돌돌 보이시죠? 이렇게 필름식으로 양면으로 되어야 하는데 양면 천이 안 됐어요. 이렇게 볼록볼록 되져버리네요. 바꿔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빙 sections 마실 여덟 손 손 손 손 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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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요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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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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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